스페인 안달루시아의 지방의회. 회의를 주도하던 의장이 갑자기 비명을 내뱉습니다. 커다란 쥐 한 마리를 목격한 건데요. 모두가 일어나 쥐 잡기에 나서며 한바탕 소동이 벌어집니다. 하지만 끝내 쥐를 잡지는 못했는데요. 의회는 다시 평온을 찾았고 회의를 재개했습니다.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 중 한 곳으로 꼽히는 적도 기니. 이곳의 대통령 아들이자 부통령이기도 한 테오돌인 은게마 오비앙은 수천억 원의 국민 세금을 빼돌렸는데요. 그가 이 돈으로 사들인 건 바로 이제는 고인이 된 파베 황제 마이클 잭슨의 크리스털 장갑이었습니다. 우리 돈 3억 1,500만 원 상당인데요. 마이클 잭슨의 펜으로 알려진 그는 장갑 외에도 마이클 잭슨 관련 수지품에 20억 원이 넘는 돈을 쓰는 등 사치를 벌인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. 포르투갈에 등장한 거대한 열대나무 한 그루. 보기에는 여느 나무와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철로 만들어진 예술품입니다. 중국의 예술가이자 반체제 인사인 아이 웨이웨이의 작품인데요. 녹슨 나무를 통해 산림 황폐화의 위험을 보여주고 싶었다네요. 오늘의 세계였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